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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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선생님 서랍하라 마지막으로 가지리라 구름 돋고 쫓겨가니 서늘에 물에 달아와는가 좋은가 종합선생님 그리움이 벗겨가 쌓이는 파란색에 시끄러울 종합선생님 서랍하여 가지리라 그리움이 벗어나고 떠나지마 안녕하세요. 바스찬입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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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널 잊고 살던 눈이 바뀌었던 널 잊고 살게 나 좀 밝혀줘 내 앞에 너와 뻥이나 거쳐봐 제가 날 날 이해시키리 감정이라도 해봐 바람 머묻니 술반자님 술반자님 수시로 전화를 하다니 이 이렇게 날 날 바쁘게 날 바쁘게 어디에 꽃도 숨었니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에이차 난데 널 이이위고 살다 다 운이 맘 것 같아 널 잊고 살게 날 좀 말도 줘 내 앞에 나와 뻥이라도 쳐와 날 이해 시키 한 명이라도 해 와 이제는 신경 끊었니 모른 채 내려면 했더니 나한테 알고 있던 사람이니 사랑이니 사랑이시고 버려니 안 나오면 쳐들어갈 날 샤샤 안 나오면 쳐들어갈 날 샤샤 안 나오면 쳐들어갈 날 안 나오면 쳐들어갈 날 샤샤 안 나오면 쳐들어갈 날 샤샤 안 나오면 쳐들어갈 날 안 나오면 쳐들어갈 날 샤샤 안녕하세요 OBS 힐링콘서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차이오입니다 오늘 상주곡감축제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제가 상주곡감축제에 초대받게 되어서 제가 곡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곡감이 목, 기관지, 기침, 가래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상주곡감 많이 드시고 올겨울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